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전에 실버까지 봤죠 그럼 오늘은 실버 아니고 다른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뭘까요 뭐 잡는 영상인가 아 아 레드몽 레드몽이네요 자 보면은 물속에서 지금은 시야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레드몽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드라마 라든지 뭐 이런 생선 보다는 눈에 띄는 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편이고 레드몽이 좋아하는 지역을 저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면 아 여기쯤이면 레드몽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감을 잡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굴 밑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봤다가 없어서 다시 나오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게 카메라를 저는 앞에다 달았어요 앞에다 달기 때문에 이게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지금 잠깐 보면 잠깐 다시 여기 보면 저한테 너는 왜 여기 보면 이 라인이 있죠 이게 라인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걸 다 처럼 사용을 하는데 제 플로트에 걸려있는 어 라인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 이제 20m 정도 우리가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라인을 저는 왜 이렇게 그 건하고 연결 안시켜 놓고 그렇게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건을 연결을 해 놨을 때는 건이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라인을 통해서 건이랑 쭉 연결이 돼 있겠죠 물론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한다고 해도 저는 그게 영향을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때로는 플로트 조금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들어갈 순 없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기죠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20m 이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장점이고 또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우리가 조류발이 좀 센데 가면 플로트가 끌립니다 그러니까 총에 연결이 돼 있으면 내가 원하는 조준점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게 줄이 그 플로트가 겉줄을 위해서 막 땡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조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또 단점이 있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연결이 돼 있으면 저는 여기 연결된 그거를 갖다가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고기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선이 있을때랑 없을때랑 물살이 가르면서 우리도 바람 소리 같은 걸 느끼잖아요 물속에서도 분명히 물살 가르는 소리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총에 달려있는 이 긴 선으로 인해서 속조류하고 겉조류가 이 선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도 고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또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달아났기 때문에 쏜 다음에 플로트 있는 데까지 가서 고기를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길어요 그 시간 때문에 그 빨리빨리 해서 나는 빨리빨리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총에다 달고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끼시는게 낫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안 5월달 4월달 좀 넘으면 대형어종인 갑오징어 갔다 올 건데 갑오징어는 이제 속조류에서 그 비린내 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갈고를 갖다 다처럼 사용하게 되면 갑오징어가 만약에 갑오징어든 오징어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야행성이에요 근데 낮에도 많이 잡으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원래 보통 오징어 낚시를 하는 걸 보면 배가 화나잖아요 밤에 화나게 켜 놓고 하는 이유는 밤낚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징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징어는 야행성인데 낮에 니가 스페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면 이 닷 같은 거에다가 그 갈고래에다가 뭐 생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드라마라든지 레드몽을 껴서 밑에다 가라앉혀 놓고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가라앉혔던 곳이 한 수심 10m 정도 되고 바위가 많은 지역이다 하면은 갑오징어 철에는 갑오징어 와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하나의 그 뭐랄까 이제 벌리하는 역할 로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걸 해놓고 어디 멀리 가면 안 되겠죠 그 근처에서 우리가 보통 뛰어 온 다음에 그 근처에서 이렇게 배를 배를 만약에 뛰어 놓고 그 주변에서 이제 스팟 피싱을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뛰어 놓고 저는 이제 주변에 뭐 드라마 굴치기를 한다든지 뭐 레드몽을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여기에 분명히 갑오징어가 여기다 3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걸어 놓은 거죠 걸어 놓으면 와서 갑오징어가 생선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지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또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낚시를 가르쳐 주든 스팟 피싱을 제가 알려주든 여러분이 그걸 갖다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북에 맞게 개조를 하고 변화를 시킨 다음에 아 이런거는 좋은 거니까 이거는 따라 하자 요거는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은 요런 식으로 개조해서 쓰자 이런 거를 추구 해야지 나랑 똑같이 해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자 계속 보시죠 자 레드몽 발견했습니다 발견 했죠 지금까지는 레드몽이 어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이에요 속도가 다르죠 움직이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게 보이죠 이럴 때는 지금 이 타이밍이 얘가 이제 보면은 순간적으로 도망가다가 위협을 또 안 느끼고 이렇게 천천히 간단 말야 순간적으로 그 치는게 꼬리 치는게 이때가 이제 타이밍이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막 미치듯이 막 도망갈 때는 억지로 막 쫓아간다고 해서 그게 잡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거에요 지금 이 상황일 때는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는 정도의 그 상황이면 근데 이런 상황이면 쫓아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상황 여기서 쭉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때는 여러분이 무슨 뭐 자명을 갖다 뭐 한 30m 40m 씩 쭉 한다고 하면 계속 쫓아가면은 지칠 때까지 쫓아가다가 얘네가 굴로 숨으면 그때 가서 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빨리 지쳐요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서도 자기의 그 호흡 이라든지 그 발란스가 그 리듬의 그 신체 리듬의 발란스가 깨져버리면 물질을 오래 못해요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띵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반응으로 여러분의 그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좀 조심하시고 이런 상황일 때는 한번 나갔다가 고기 지금 당장 안 써도 되거든요 안써 되니까 한번 나갔다가 다시 잡고 들어오지 다시 좀 릴렉스 하신 상태에서 들어오시는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잡은거 확인 시켜드리고 보면은 여기서도 여기 보면은 헤드샷 한거 헤드샷 이죠 요 아가미 안쪽이 헤드샷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꺼 보여드릴게 아 두번째 건 뭐 잡는거냐 아 두번째 깐 쉴 치 며요 그 취치가 때로는 이제 검은색이 그나마 좀 사이즈가 좀 큰것 같고 z7 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로 원래 잡는 그룹은 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레드 몸을 위주로 많이 잡는데 쥐치가 이제 대상어종은 아니지만 워낙 이 날이 이제 쪼롱에서 왼쪽 포인트 간 날인데 배가 워낙 많았었어요 아마 아실 거에요 배가 워낙 많아서 뭐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고 많이 떠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잡자 해서 이걸 노린 겁니다 근데 저는 쥐치가 역시 종류가 많은건 알 알고 있지만 요 종류는 또 제가 좀 신기해서 썼습니다 이게 첫번째도 이걸 잡고 얘네들이 보면은 무늬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요런 얘네들이 쌍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쌍으로 아까대 한놈 죽이고 요게 이제 두번째 놈 앞에 있는게 이제 구로 팝니다 요게 요런거 쏘시면 안되요 아시겠죠 야 이거 큰거 있는데 저거 싸야지 하는데 이런거 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뒤치지 않는거 쥐치 암어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잡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쥐치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세번째 뭐 잡는건지 모르겠지 아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다시 이게 피씨콜 입니다 제가 만든거 아마 제 스페어건을 보신 분들은 아무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도 하지만 그 기능적인 면도 좀 따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피씨콜이 가장 단연 제가 만든 것 중에는 그나마 좀 가성비도 좋고 확실히 그 효과를 많이 봤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큰형 인도로 야하던 고기 여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잡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시야가 안좋은 때 10메다 이상 들어와서 저렇게 계속 긁는 거에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생선을 유혹해서 밖으로 굴 밖으로 호기 힘을 유도해서 저기 그 잡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생선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야가 별로 좋진 않아요 이 뭐 잡는건지 모르겠는데 아 레드몽 아 이거 이 생각나네요 여기가 이제 레드몽 굴이에요 벌써 지금 이제 레드몽을 위해서 발견하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굴 쪽으로 직접 내려가진 않고 옆으로 해서 좀 거리를 두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럼 지금 보면은 이 그래서 몇 마리가 나오냐면 한마리 일단 나가죠 그리고 자수도 여기 지금 대가리 보일 겁니다 요게 대가리 인데 요걸 쐈어야 됐어요 이 상태에서 너무 군데 저도 이제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여러분한테 좀더 자세히 좀더 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좀 재는 게 있어요 안재고 그냥 빵빵 쐈어야 되는데 그런 지금 나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엄청 빠르죠 요 짧은 시간에 잘 보세요 요 짧은 시간에 벌써 요로 튄 거야 아차 하는 순간에 아차 한순간에 도망갔죠 경계심을 느끼고 벌써 이 그래서 두 마리가 나가고 아 어떡하지 하면서 화면은 여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하는 겁니다 지금 더 있나 불 속도 한번 더 찾아보고 근데 불 속은 텅 벼 있더라구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옆을 보니까 한마리가 한마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가길래 살짝 걸 조준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는 거죠 이런식으로 얘네들이 보면은 긴장을 풀고 있다는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뭐지 하면서 한번 머뭇거리잖아 얘가 가고 싶으면은 그냥 이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궁금증을 하고 유발을 할 때는 대가리를 살짝 드는게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행동 이 행동 살짝 들지 않아 여기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 눈을 정확하게 여기를 쳐다본다 고 요 때가 타이밍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잡게 되면은 거진 헤드샷 이나 뭐 정확하게 때문에 어 큰 그 뭐랄까 큰 그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 저기 회를 뜨거나 이렇게 할 때 헤드샷 한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까이서 쐈는데 뭐 헤드샷 아니면 제가 병신인 거니까 어 여기가 오는데 여기 헤드샷 그저 헤드샷으로 들어간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뭐냐 어 요것도 레드몽이네 요것도 보면 요게 이제 재밌어요 레드몽도 바위가 경계심을 느낀 상태에서는 밖으로 잘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면 레드몽이 좋아하는 지역을 캐치를 하신 다음에 아니면 꼴이라든지 이렇게 굴속에 계속 박혀있는게 아니고 잠깐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거를 포착을 한 다음에 그 굴속에다가 이것도 지금 보면 상체를 밀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건을 집어넣고 상체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허리까지는 지금 여기에 박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레드몽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죠 요기 요것도 저 굴 밖으로 나가지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냥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야 굴 밖에 나가면은 포착이 되고 포착이 되면 죽게 되니까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보면은 고기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만큼 어 야 저 정도 그 갭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저렇게 큰 놈이 저기 있나 하는데 큰 놈 같은 경우는 저런 이런 작은 갭 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르치고 쏴야 되죠 그리고 이런데서 이제 뽑는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숨이 딸리면 은 어느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럴 때는 그 샤프트를 갔다 손으로 잡고 쭉 잡아 땡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괜히 생선이 막 돌아 댕기면서 생선이 돌아 댕기면서 바위를 감아 버리면 빼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데서 괜히 잘못 사서 샤프트 찍히면 은 잃어버릴 확률도 높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눈 밑에 헤드샤안 그러니까 저런데 쏠 때는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한마디하도록 잡으십니까 쏘게 되는데 그렇게 싸서 샤프트가 박혀 버리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차라리 밖에 나와서 숨을 충분히 고른 다음에 신체 그거를 밸런스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들어가서 잡아 빼야 되요 근데 만약에 레드몽이 많거나 생선이 많은 지역에는 상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생선이 있으면 주변에 그 워배공 이라든지 그 워배공 새끼 비슷한게 생긴거 있는데 그 문화자부터 많이 나타놓은 것들이 꼭 달라붙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뜨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너무 그 거시게 하지 말고 릴렉스 하시면서 뭐 정 무서우면 은 샤프트에 있는 줄 끊고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줄은 꼭 끊어서 건 이라도 가지고 와야지 샤프로 잘하면 한 60불 70불 뭐 비싼거는 비싸겠지만 그 정도 되면 사는데 아마 오바 해갖고 괜히 뭐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다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더 크니까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드리면 뭐 아 이제 쪼롱편은 이제 다 된 것 같고 예 이상